안녕하세요 오늘은 총 8가지 구성의 애견 수제 간식 설날 세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장도 정성스럽게 오고 모든 간식을 진공포장해서 깔끔하게 오니까 받았을 때도 매우 후뚝하더라구요 그럼 저희 아이들한테도 한번 먹여 보도록 할께요 보둥이도 먹고 싶은데 뭐지APA привет! 보둥이도 먹어요 보둥이도殺 Filin 뿌링 디저트 물 디저트 눈 물냉 자, 꼬둥이도 먹을게요 어휴, 잘 먹어 어휴, 맛있어 점심을 못차리겠어? 아휴, 맛있어 꼬둥이 먹고 꼬둥이 먹고 꼬둥이 먹고 꼬둥이 먹고 꼬둥이 먹고 꼬둥이 먹고 꼬둥이가 먹고 꼬둥이 먹고 꼬둥이 먹고 꼬둥이 먹고 같이 먹고 꼬ы 꼬둥이 아.. 아잉 아잉 이거 유튜브 이거 구동이 롱이 롱, 맛있어? 롱, 맛있어? 롱, 맛있어? 롱, 맛있어? 롱, 맛있어? 처음에는 하나로 둘이 될까 싶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양도 생각보다 많고 둘이 먹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설날 세트해서 39,000원인데 처음에 가격만 들어보면 좀 비싸듯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간식 재료를 사서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 투자하고 재료비 따로따로 사다 보면 사실 39,000원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날 한 번씩 시켜서 먹기에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다 먹으신가? 다 먹으신가 다 먹으신가? 무슨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 진공 고장된 물은 다 뜯어보니까 응 고기도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좋더라구요 또 판매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계란이나 닭게장 등을 크게 운영을 하셔서 신선하게 아침에 나온 알로 직접 만드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거 보면 신선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운가봐요 다 먹었잖아 고도가 없어 고도가 배 빵빵해지고 한풀에 남겨놨어요 좋은 샤드웨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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